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하에 낯설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보신 대로 노조가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윤미,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노란봉투법 앞서도 저희가 VCR을 통해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런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간 파업이 있고 그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측이 노조와 노조에 있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를 지지하던 분들이 언론에다가 한 4만 7천 원 정도인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전체 확정된 금액의 10만 분의 1 정도를 보냈는데 그때 노조를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돈을 보내면서 노란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했고 그것이 상당히 호응을 얻어서 한 14억 정도의 전국 모금이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취지를 비춰서 그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법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20대, 19대 이럴 때도 계속 법이 발인됐습니다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노조를 보호하고 불법 파업을 어떻게 보면 조장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반대 여론에 미쳐서 좌초됐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공동 발의를 하면서 오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법안으로도 합법적인 쟁의나 투쟁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노란봉투법은 불법 집회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불법까지 완전히 면제부를 주는 안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현행 노동조합법 3조를 보더라도 잔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이미 있는데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지금 노동관계 그리고 노사관계가 상당히 많이 종전보다 변형이 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등을 통해서 사실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많이 재편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실상 본인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직접 영향력을 갖는 원청을 상대로 하는 이런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불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좀 제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거액의 어떤 거의 지금 대우조선 해안 같은 경우에도 470억 원을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가압류 등등의 조치를 하면 200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돈입니다. 이건 사실상 어떠한 쟁의 행위도 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고 불법 파업, 어떤 폭력 행위, 감금 행위 이런 것까지 면제부를 주는 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파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게 불법이잖아요. 지금 언급하신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얼마 전에 했었던 하이트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하청노조에서 원청으로 찾아가서 쟁의를 해서 손해를 입혀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단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하더라도 상한액을 하도록. 다만 그 과정에서 점거를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손개 행위를 하는 것까지 면제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수십억씩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장치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측의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장치 지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면 노동조합법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동조합법의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2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넓히고 있고 또 노동조합법 3조에 현재에도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파업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법 4조 같은 경우에는 정당행위라고 해서 형법상의 어떤 책임도 완전히 면제시켜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대한 것은 정당행위로 면책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못해요. 정당한 절차에 거친 파업이라고 하면 지금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형사상 어떤 폭력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는 모든 폭력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면책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노조에 의해서 계획된 폭력이나 아니면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책을 주는 사실상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헌법상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법 행위를 치면 민법 750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노조를 지나치게 노조 방탄법이고 사용자로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민손을 만들게 하는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멍이 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측에 대한 헌법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법안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입법 과제로 채택하기도 했고 정의당 대표 발의안 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렇다면 개인에게 상한 손을 두고 어떤 면제부를 주는 형식은 그럼 다른 불법 행위와 견주어봤을 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고 해외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위헌으로 판단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해서 그랬지 지금은 상당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금,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예 손배 청구를 하지 않도록 프랑스가 입법리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면제부를 주는 것보다는 상한선을 둬서 사실상 아예 이 노조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오는 것은 최소한 막는 이런 중간에서의 절충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선을 둔 절충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노란봉통법,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헌법상의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원칙인 사적 자치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인데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영업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고 더불어서 지나치게 노조만 특히 보면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 사업장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 민주노총과 관련되는 대형 어떻게 보면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만 거의 핵무기급 무기를 주기 때문에 되는 반면에 사측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에 대해서 수류탄 던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무기대등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근본은 뭐냐 하면 재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어떻게 보면 노동 구조의 이중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이 대우해안조선도 정규직은 그거 파업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걸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노란봉투법을 정당화하게 한다고 하면 노동 유연성이라든가 지금 보면 정규직의 어떤 양보를 조금 기득권의 양보를 얻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와 사이에 어떤 대등한 협력을 만드는 그런 전제를 있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겠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반대 여론이 오히려 훨씬 높고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 노조에 대한 어떤 방탄노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그다지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역풍이 부니깐 이제는 약간 발을 슬슬 빼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해외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쌍용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고였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의미에서 불법으로 규정이 됐고 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470억, 이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좀 합의점을 사회적으로 도출해내는 게 문제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노조의 규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조의 1인당 손해배상 액수가 조합원 수가 5천명 명 이하이면 6천만 원으로 자릅니다. 아무리 큰 규모의 대규모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어도 16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위헌이라서 그런 걸 감내하고 입법례를 채택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도 폭력행위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고 등과 관련해서 파업을 한다면 이게 원청이든 하청이든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위헌 소지는 실제로 굉장히 낮다고 보고 한 발짝 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이 노조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과연 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했을까. 점거를 했기 때문에 몇백억의 손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지 단순히 파업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쟁의 행위에 따르는 게 점거는 아주 필요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이제 폐업을 하는 겁니다. 근무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건데 근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손해가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 해안 같은 경우에도 건조를 할 수 있는 선박이 지체되면서 지체상금에 문제가 있었고 납품해야 되는 길이 연체되면 그럼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또 이런 노동 쟁의 행위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과 관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